방송사에 광고 의뢰를 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.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상파와 IPTV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한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169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사 측은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광고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.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 2년간 38개 업체에 각각 900만 원씩 총 3억 4천여억 원이 지원됐습니다.